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수리 달인 이고요 여기는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세척을 하고 갔는데 의뢰가 들어온 현장입니다 현장에 왔다가 와 차들 많은데 차들 많은데 예 안녕하세요 스크린이 뒤에 없네요 앞에 있어요 뒷쪽에 소재구가 있길래 여기 여기 네네 아 여기 있구나 혹시 이게 많으면 청소가 안되면 경기에 몰래 부글버린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아 저 엊그저께 여기 할 때 보셨구나 아 엊그저께 여기 바로 옆에 예 거기는 엄청 낙서 와 거기는 막 배관까지 막혀가지고 어 어 뒤에 소재구가 있길래 저는 그 뒤쪽에 있을걸 생각했네요 아 이게 고객님꺼 맞죠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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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풀어가지고 물 써야될 것 같은데 수도꼭지 예 네 요거 풀른 다음에 풀른 다음에 제가 다시 다 감아놓을게요 네 그래야 돼요 여기서 물 써야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이제 청소해드릴게요 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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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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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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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なら, Finn Tripoli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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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